그래도 잠이 안와 다른 노래 불러줘 누나 가만히 있어야 잠이 오지 누나도 같이 자자 그래 이것만 하고 자 여기 피해 안 아파 괜찮아 가만히 써봐 내가 뵈줄게 꽃잎 같아 꽃잎? 응 지난 여름에 내가 누나 머리에 꼽아줬던 빨간 꽃잎 겨울밤 화룻불 같다는 그 꽃 그래서 누나한테 꽃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 누난 꽃이다 거봐 졸리지 오늘은 누나 머리 빼고 잘래 내일부턴 길손아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알았지? 기억이 너무 심심해 스님들은 부처님 형제만 되잖아 움직이는 거라곤 나하고 바람이 밖에 없어 엄마 찾으러 언제 가? 엄만 있잖아 빨리 가고 싶어 그래 엄마한테 가자 추운 겨울이 지나면 지금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가자 길손아 어? 길손이 자니? 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거니? 한 번만이라도 누나 아줌마 셋이서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있다? 복 달라고 명 달라고 비는 거래? 할머니들은 또 탑을 돌고 있어 저 할머니들은 뭘 달라고 저럴까? 극락 가게 해달라고 그러겠지? 부처님도 참 성가시겠다 그치? 누나 사람들이 자꾸자꾸 조르기만 하니까 부처님은 꼼짝도 않고 있는 걸 거야 나 같으면 재미있게 해드릴 텐데 어? 그치 누나? 우리 길손이 다 컸네 부처님 마음도 잘 알고 어? 아저씨! 오여와 오여 오여와 스님한테 인사했냐? 네 왜? 스님한테 안가? 그럼 우리 도토리 지우러 갈까? 스님 녀석 나 무네들한테도 엄마가 있는데 뭐, 뭐라고? 고맙습니다 아줌마 예, 그거 저기 물하고 같이 먹어라 예, 누나가요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아니야 정말이야 어쭈 어쭈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너 말이야 너, 너, 너 알아서 따라하지 않을게 야, 서 떡 아니라니깐 감자다 뭐야 나눠 먹어야지 맞아 우리 누나랑 나눠 먹을 거야 누나도 있구나 거지 누나? 고지 아니야 이리 나가 내꺼란 말이야 아이, 돌려줘 으헤헤헤 누나 어? 누나, 그때 감자 준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뚱뚱하다는 그 아줌마? 아니야, 많이 이쁜 아줌마야 그래, 알았어 많이 이쁜 아줌마 나도 엄마 따라 돌아야 돼 화났어? 하나, 둘 길손아 뒤뜰에 도토리 지우러 갈까? 싫어, 나 잘 거야 길손이 정말 잘 거야? 삐졌구나, 너 뭐 그럼 나 혼자 가야지, 뭐 우리 길손이가 왜 그럴까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눈 앞이 깜깜해 눈 앞이 깜깜해 응